평양을 방문하셨을 때 역사적인 만남은 문 대통령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의 사의를 표한다면서 정말로 극진히 치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를 극진히 치켜주는 모습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수많은 민중들의 눈시울을 불키고 가슴을 벅차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침내 비무장 지대에 감시초소를 철수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남북은 서로를 향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했으며 우리 국민들은 마침내 판문점을 자유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깊고 멋진 한 해였죠 2018년도 이번 2018년도는 정말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더 나아가 자주 통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써 매우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 한민족이 심었던 평화와 번영의 꽃을 피워낼 따뜻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김정은 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은 70여 년간 분간의 그늘이 들이였었던 한반도를 살아간 우리 민족에게 매우 크나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었던 우리는 북의 최고 지도자를 악마화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비정상 취급을 받는 그런 이상한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배웠었던 북한은 전쟁과 도발의 대명사이자 끔찍한 인권의 불모지였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연일 북한에 살고 있는 아이들 특히 빈곤과 기아야 호덕이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뉴스 화면에 가득 채워 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점차 북한에 대해서 점점 배우게 되면서 올해 또한 올해 짧은 몇 개월간에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과거 보수 독재 정권들이 각종 빨갱이 논리를 써먹어 가며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려 했음을 보수 언론들은 북에 대한 가짜 뉴스를 이용한 공장처럼 찍어내면서 진실을 호도하기에 바빴고 그로 인해 생긴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한 수구 보수 정치인들은 안보 퍼리를 했으며 국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표를 얻어먹었음을 또한 결국 북에 대해서 무지했었던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눈물게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문익한 목사께서는 남과 북이 서로 고무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9월달 평양 공동선언 때 평양 시민들이 손을 맞잡은 남북정상을 바라보며 조국 통일을 연호하고 평양 5일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그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열렬한 환호의 목소리를 보내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반도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는 그런 정성에 생각하는 또 그 이상의 담요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보내줬었던 뜨거운 환영에 대한 담요임을 넘어서 가슴 벅찬 우리 민족사회의 퀘거이자 눈부신 통일 1세대를 맞이할 우리 민족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분간의 철망을 끊고서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은 서로에 대한 굳은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의 동포들이 보여준 통일 조국에 대한 열망과 김정은 위원장님의 강한 이지에 대해서 깊이 신뢰합니다. 이미 오랜만에도 몇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며 볼 수 있었던 북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결코 과거 사회가 저에게 가르쳤었던 전쟁과 도발의 국가이자 악랄한 악마 같은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원하고 같은 역사, 같은 피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두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열렬히 응원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함께 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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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